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또 우리 장르리들 보면서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고 가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되고 앉아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함께 축복합니다.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이 교회의 영지기 부흥을 위하여 손을 뻗은 주인종을 향하여 성을 얹기도 합니다.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.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